추석 연휴 첫날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쾌청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좀 끼겠지만 다행히 보름달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여 만에 거리 두기도 사라져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재민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태고 있어서 그나마 작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들의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고속도로 상황부터 잠깐 살펴보죠. 서울요금소에 윤정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고향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어제부터 이어진 기성길 정체는 오늘 새벽 잠시 심해졌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조금씩 풀렸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요금소에도 차들이 제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출발하는 서울의 상황은 좋군요. 모든 구간의 정체가 다 풀린 건가요?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이 걸리고요. 강주까지는 3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오늘 하루에만 차량 518만 대가 이동했는데 도로공사는 아직은 정체 구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밤 9시쯤 되면 정체가 모두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석 당일인 내일의 교통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추석 당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도로가 더 많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루에만 차량 649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같은 날보다 130만 대 정도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추석 이후 가장 많습니다. 거리 두기가 풀린 데다가 연휴 기간이 짧아서 고향을 오고 가는 길 모두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고향 가는 길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해 밤 8시쯤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돌아오는 길은 오전 9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요. 추석 다음 날 새벽에나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정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